조금씩 먹어 조금씩 먹어 조금씩 갈라서 적당히 먹어 먹어야지 물 먹었고 주저 됐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안 뺏어 먹습니다.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뜯어 먹어야지. 물 먹어. 물 먹어. 천천히 먹으라고 했네, 엄마. 조금씩. 천천히 먹었을 때. 뭐, 그냥 이빨에 먹었을 때 엄마. 조금씩 뜯어 먹어, 뜯어 그래. 이렇게 뜯어, 이렇게 뜯어. 껍질 좀 베끼고. 껍질째 먹지 말고 껍질 베끼고. 껍질째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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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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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왜 이거 봐, 물. 형. 왜. 껍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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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봐봐 응 빨리 먹자 아이씨 조금씩 뜯어먹어 조금씩 뜯어먹어 조금씩 뜯어먹어 물 물 자주 먹어 조금씩 뜯어먹어 조금씩 뜯어먹어 오늘 0시 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8명의 확진자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38명 중에 지역 발생이 23명이고 해외이 15명입니다 어제 46일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진 수치가 나왔는데 오늘은 30명대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달 즉 8월 11일에 34명의 확진자 수치를 보였다고 있습니다 상신령대를 기록했을 때와 어둡다는 정도로 감소가 되는데요 낮아진 것도 분명하지만 20명대에 35명의 확진자 수치 25명대에서 벗기할 수 있습니다 20명대에 34명의 확진자 수치 24명대에 36명대의 5명대에 35명대에 35명이였습니다 11명대의 53명대에 35명대에 36명대에 35명대에 37명대에 36명대에 35명대에 36명대에 14명대 고구마 마이도 탑 고구마 마이도 탑 고구마 마이도 탑 고구가 먹을 땐 물 많이 먹어야 돼 답죠 답죠 뭐냐 arbeit 요거 두개 놔둬야 할꺼야 배불러? 응 그 껍질 잘 베끼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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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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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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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어 음 찬채는 뭐가 찬채 살짝 먹으면 내버랑 안 닦은데 조금씩 뜯어먹어 한 거 없이 나도 배부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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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